공장의 매도가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담당 공연주계자와의 신뢰에 따라 좋은 조건으로 성사가 가능합니다. 신선대부에서는 최대한 보조건으로 계약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경북 고령 돌개띵근입니다. 여기 바로 코앞에 있는 물건으로 광주고속도로로 대구까지는 차로 약 10분 거리이라서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공장창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기와 경치가 참 좋더라구요. 대지 1365평에 건물 연면적 385평에 2층 구조형태에 1층이 188평이고 승고는 8m, 2층 197평에 천고가 똑같이 8m 보시면 됩니다. 본매물은 현재 식품제조공장으로 운영중이어서 그런지 참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동력이 800km나 인입되어 있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내부의 공간 활용도를 위해 각각 파티션을 구분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하여 통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역행된 화물 승강기가 있고 개별 이동이 가능토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강점으로는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하고 동력이 많고 매매가가 대구와 비교해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점이 있습니다. 매도가는 25억 평당 183만원입니다.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고령 톨게토 바로 인근 대구와의 접근성이 좋고 동력이 800km나 되는 공장창고 매매건입니다. 소재지는 경북 고령군 성산맨이고 대지는 1325평에 건물 385평입니다. 계획관리에 건축물 주용도는 공장이고 매매가는 25억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 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